영등포구가 정부나 공공복지기관으로부터 마스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20마를 21일부터 배부합니다. 구는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 내 18개 동별 수유량을 사전조사해 공적 마스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가족의 질병, 지적장애, 치매 등 간병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기타 동복지 담당이 추천하는 빈곤 주민 총 6,630명을 방극했습니다. 마스크 키트는 KF94 마스크 5매, KFAD 마스크 15매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생한 행동수칙 안내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숙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마스크 배부 일정과 맞춰 오는 24일까지 전달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